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점 시퀀스 OT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내용을 깨뜩해서 반갑고요. 만점 시퀀스는 킬러문항 모의고사입니다. 원래 온전한 모의고사 시험지는 한 회에 20문항이 들어있고 그 안에 기본 문항 16개와 유전 4개, 킬러문항, 만점 방지원 문항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계별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 문항 모의고사 RGB, 킬러문항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를 구분하여 이걸로 각각 활용을 하는 거야. 풀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풀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될 용도도 있긴 하고 목적도 있긴 하지만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로 하반계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면 강자의 목표는 킬러문항에 대한 꾸준한 문풀 연습입니다. 세포분열, 형질교배, 가학에도, 돌연변이 이 4개의 문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킬러문항에 대해서는 시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유형에 따라 문제풀이 루틴을 어떻게 틀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철찰개념 킬러로직 잡음기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 방식을 이제 학생 스스로도 연습을 해야 돼 강사가 풀어주는 방식과 학생이 시험장에서 푸는 방식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강사가 풀어주는 방식은 학습을 위한 풀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설명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꼼꼼한 풀이를 킬러문항에 대해서 적용하십지가 않죠. 스스로도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쌓아야 돼. 그래서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시험장에서 구현이 가능한 풀이라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1주에 2회 내지 3회 총 60회 시즌 1, 시즌 2 각각 30회씩 수강 대상자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 철찰개념 1회도 이상 자분기 수강과 함께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자분기 수강과 함께 수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분기 강좌를 통해서 철찰개념 킬러로직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시범을 보이거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분기 강좌를 통해 아, 다양한 유형, 가능한 모든 유형에 대해서 한종철 강사가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시작 전 루틴이나 배웠던 스킬 논리들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RGB와 더불어서 만점 시퀀스에서 스스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연습해 보는 거지. 만점 시퀀스는 100% 4장 문항입니다. 과거 우수문항과 신규문항,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회당, 한 회당 킬러 4개, 세포분열, 형질교배, 가계도, 돌연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즌 1 30회,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찍는 OT는 시즌 2를 위한 OT가 됩니다. 시즌 2도 30회, 합의 60회입니다. 시즌 1과의 차이점, 총 60회 유전 문제를 유형별로 분리하여 순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난이도별로 문제의 배열이 됐기 때문에 시즌 1, 2를 모두 활용해 줘야 골고루 모든 유형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시즌 1에서 만나지 못한 유형은 시즌 2에서, 반대로 시즌 2에서 만나보지 못한 유형은 시즌 1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유형을 접하게 해서는 시즌 1, 2를 모두 활용해 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 문항별 풀이 시간을 조정을 해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논리적체와 유형별 적절한 문제풀이 스피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즌 1과 좀 다른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시즌 1에는 조교들이 푼 시간에 평균 시간을 적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 풀이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서 참여해가지고 이 풀이 시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시즌 2는 좀 더 현실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목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걸 기준 삼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 방법은 매주 2회 내지 3회 격일로 RGB와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병행으로 RGB만시, RGB만시 이런 식으로 목표 시간을 정확히 지켜 1차 풀이 실행해 주시고 채점의 해설을 즐거워 보신 다음 전문한 강의 수강을 통해 맞췄던 문제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강사의 풀이와 나의 풀이가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어떤 것에서 내가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또 자기가 푼 것과 거의 비슷해서 뭐 추가로 내가 배울 게 없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보면서 회독한다 라는 의미로 정리용으로도 괜찮아요. 촬영 및 업로드를 말씀드리면 오늘 교재 6월 16일 날 입고가 됐고요. 제가 촬영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강은 7월 12일 날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2회씩 업로드 할 것이고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이상도 업로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완강 시점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대방 화이팅!